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7페이지 118조 대리권의 범위에요. 일단 우리가 이 118조를 보기 전에 먼저 기본 전제는 뭐에요? 이미 대리인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이미 대리권의 범위는 숙권 행위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땅 사라 그랬으면 땅 살 수 있고 집 팔라 그랬으면 집 팔 수 있고 저당권 설정하라 그랬으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118조입니다. 118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대리권이긴 한데 권한이 없어요. 정하지 않았어요. 다음 각호 행위만을 할 수 있죠. 1호 보존행위 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와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 또는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은 뭘 못하는 거예요? 허분행위는 못하는 거예요. 또 이용계량행위라 하더라도 성질이 변하는 이용계량행위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교재에 지금 가로에다가 뭐가 보존행위고 뭐가 이용행위고 뭐가 계량행위 적어놨거든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꼭 기억할 것이 이용행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물건의 임대가 들어가 있죠. 물론 물건은 부동산도 포함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본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임대할 수 있고 그 물건의 임대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로 평가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처분권이 없는 사람도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꼭 기억해 주세요. 119조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대리가 원칙인 거죠. 자, 보시면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럼 각자가 대리인인 거예요. 그럼 공동대리는 뭐예요?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인데 여러 명이면 119조에 따라서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숙권행위나 또는 법률 규정을 통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공동대리가 되는 거죠. 예수 보시면. 다시 읽어볼까요? 대리인이 수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 대리원칙이죠. 그러나 법률 또는 숙권행위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수인의 공동대리는 공동으로만 본인을 대리하게 되는데 또 우리가 공동대리라고 하는 거고요. 뭘 공동으로 합니까?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능동대리는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대리인이 의사결정할 일이 없는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20조입니다. 자, 복대리인이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데 대리인이 또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했는데 이 대리인이 선임한 병이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 사람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은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이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이에요. 왜요?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말 속에서 항상 뭐가요? 숙권행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한 이 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대리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정을 봅니다. 120조입니다. 임의대리인의 복인권이요. 대리권이 법률행위하여 부여된 경우 다른 말로 하면 숙권행위하여 부여된 경우 임의대리죠. 이 임의대리는 가로도 읽어봅니다. 본인의 시임을 받는 자이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위반하게 되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복대리인은 뭐가 되죠? 무권배인이 되는 거죠. 자, 121조입니다. 자, 지금 임의대리인이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본인의 승낙이 있어서 복대인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감독에 대해서 가백에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줘야 돼요. 120조 이랍니다. 자, 120조 규정이 와요. 다시 말하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임의대리인이 복대인 선임한 때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복대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선임을 잘못하거나 감독을 잘못하게 되면 가백에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줘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만약에 병을 선임하게 된 이유가 갑이 병을 지명했어요. 병이 똘똘하니까 병을 선임해라 라고 지명한 경우죠. 지명한 경우죠. 이 양. 임의대리인.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인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가벼워져서 그 복대인이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제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지명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제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요?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인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가 있고요.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부담합니다. 다만 본인이 지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제하지 않았거나 해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줍니다. 그시죠? 자, 122조죠. 자, 법정 대리입니다. 자, 여기서 법정 대리는 누굴 말합니까? 친권자나 후견이겠죠.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언제나 복대인 선임할 수 있답니다. 자, 법정 대리는 언제나 자유롭게 복대인 선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이라는 말은 법정 대리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복대인 행위에 대해 선임 감독상에 과실이 없더라도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무과실 책임인 거거든요. 그죠? 따라서 가로보면 그만큼 법정 대리는 책임은 가정된다. 따라서 법정 대리는 복대인 선임 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없어도 복대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즉, 법정의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 항상 그러네요. 아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정 대리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말은 이미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이 줄어드는 거죠. 자,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인 선임한 경우에는 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3번입니다. 1항.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직접 본인을 대리합니다. 왜요? 복대리는 대리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입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입니까? 2항. 123번째 2항입니다.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복대리는 대리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복대리는 어차피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이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져요. 권한이 같지는 않습니다. 대리권이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의뢰의 대리권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같을 뿐 권한이 같은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4조입니다. 자기계약 상방 대리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읽어볼게요. 법정 잘 읽어보세요. 124조 1항입니다.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라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상방을 대리하지 못한 거죠. 일단 자기계약 상방 대리는 금지가 되는데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금지된다는 말은 뭐냐 가로 봅니다. 이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임으로 본인을 추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계약 상방 대리는 금지된다는 말은 대리인에게는 자기계약할 대리권이 상방 대리할 대리권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계약 상방 대리를 하게 되면 대리권이 없다.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계속 보시면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이미 확정된 법률 관계를 결제하는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 간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자기계약과 상방 대리가 허용됩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대리는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상방 대리 못합니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단순한 채무 이행도 가능합니다. 이 전문이죠. 그런데 주의하실 거 가로써 놨는데 이 채무는 다툼이 없는 채무입니다. 만약에 다툼이 있는 채무라면 여전히 자기계약 상방 대리가 금지가 되고요. 또 변제기가 이미 도래해야 돼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자기계약 상방 대리가 금지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5조, 126조 해가지고 대리권 수요의 표시의 표현들과 권을 넘은 표현들이 나오죠. 일단 법진을 보기 전에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대리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인이라고 현명해서 대리행을 하면 이게 뭐죠? 무권대리입니다. 자, 무권대리가 되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무권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는 거죠. 표현대리가 뭐라고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뭐인 거죠? 표현대리인 거죠. 첫째, 125자. 대리권 수요의 표현대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상대방에게 표시했다면 서로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125자입니다. 자, 제3자. 가려보죠? 대리행이 상대방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요함을 표시한 자는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나 개똥에게 대리권 줬어라고 표시한다는 그 대리권 범위 내생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은 뭐여야 돼요? 선의고 무과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고 또 상대방이 그 대리권 존재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서로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의 표현이 된 거예요. 간단하죠? 그 다음 126조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요. 또 상대방에게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넘은 범위 내에서 초월한 범위에서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바로 읽어봅니다.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죠. 권한을 넘으려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 권한에 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죠. 가지고 있는 권한과 다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는 동종, 유수할 필요도 없고 전혀 이질적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팔립장이고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되죠. 다시 말하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 상대방은 그 넘은 부분에 대해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넘은 부분에 대해서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입니다. 그럼 정당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메모하셔야 되겠네요. 정당한 이유란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을 말한다. 그러면 선이 무과실이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권한을 넘는 표현들을 성립하는데 언제 선이 무과하셔야 되느냐 대리행위 시에 선이 무과하셔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팔립장입니다. 자 127주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이죠. 법정 대리권, 이미 대리권 공통된 소멸사회입니다. 자 120주. 대리권은 다음 각포의 사호로 소명합니다. 1호.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이후 대리인의 사망, 금치사안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참 못했네. 감사합니다. 금치사안이 아니라 성년후견 개시.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또는 파산입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 한 가지잖아요. 따라서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그럼 뭐가 돼요? X다. 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회잖아요. 따라서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회가 아니다. 그것도 뭐죠? X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며 그 다음 128조죠. 이거는 이미 대리권의 귀한 소멸사회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이랬거든요. 법률 행위하여 수여된 대리권이죠. 이게 뭐예요? 이미 대리권이죠. 127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류 위하여 소멸한다. 종류라는 말이 나와요. 끝내면 소멸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대리인은 시킨이라면 대리권이 소멸된다. 땅 사라 그랬는데 땅 사면 이미 대리권은 소멸하고요. 저당권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미 대리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사기당했던 어찌팅한 땅 팔면 대리권은 소멸되니까요. 땅 팔면 대리권이 소멸되니까 나중에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별도의 숙권이 없는 한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미 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면 임무를 완수하면 이미 대리권은 소멸된다. 따라서 별도의 숙권이 없는 한 이미 대리권은 이미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 팔리점입니다. 계속 보시면 법률관계 종료 전에 다른 말로는 뭐해? 시킨 일 하기 전에 본인이 숙권 행위를 처리한 경우에도 대리권은 소멸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9조입니다. 자,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은 이제 무슨 말이? 있던 대리권이 소멸이 됐고요. 상대방은 대리권의 소멸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식이라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됐던 상대방은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입니다. 계속 보시면 129조가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한 경우에 그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 상대방이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은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식이라면 법적으로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있던 대리권이 소멸이 됐고요. 상대방은 대리권 소멸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식이라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되는 거죠. 자, 이제 130조부터 본격적인 무권대리죠. 자, 원칙은 2주의 원칙입니다. 자,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는데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려면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그 사람의 행위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것. 다만 본인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는 것. 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 이 일을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리가 없습니다. 본인에 대하여 효리가 없고 추인에 비로소 본인에게 뭐죠? 효리가 있는 것.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추인의 상대방인데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에게도 할 수도 있고 승리인에게도 할 수도 있고 추인의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31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권대리인과 거래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냐면 일단 그 법률의 효과를 본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요. 본인이 추인을 해야 그래서 주장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할 건지 말 건지 빨리 결정해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최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31조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계약에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어떤 기간입니까? 상당한 기간입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주인의 옥답을 최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악의 상대방도 최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선악불문하고 최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죠? 유동적 무효예요. 그런데 만약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인이 거절한 것으로 확정되면 이제는 그 무권대리인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132조입니다.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사실을 안 떼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자, 여기서 좀 보자고요. 자,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다만 따라서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게 가능하긴 한데,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하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3조입니다. 자, 무권대리인을 추인하게 되면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돼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즉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권대리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언제요? 계약 시, 무권대리 시에 소급하는 거죠. 그러나 추인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야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뭐죠?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는 너무나 다행한 것이죠. 자, 이제 135조죠.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없죠. 추인이 없는 한 본인은 책임지지 않아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느냐?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인 자신의 책임을 해야 됩니다. 추인하지도 않았고 표인대리도 속립하지 않았다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누구에게?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135조.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조차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 누가요? 상대방이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이왕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제한능력자인 때는 그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시가 되고요. 무권대리인에게 행위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계약의 무권대리. 자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의 신뢰를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배운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은 단독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독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승낙을 얻어서 했거나 승낙을 해줬자면 실질이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명이 됩니다. 136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원칙적으로 무효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그냥 확정적으로 무회예요. 읽어볼게요. 능동대리에 있어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인이 한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나 친근한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동의했어요. 그러면 실질이 뭐가요? 계약과 다름이 없죠.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요. 계약의 무권들에 관한 규정을 주정한다. 계속 보시면 수동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회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도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동의를 해줬거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실질이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주정이 됩니다. 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1페이지 무효와 취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